야 흑구 흑구 어 야 스웩 아 쇼미 노래 너무 좋아 어제 소름돋았다 어제 누가 했는데 내가 맞춰볼게 혹시 해시스완? 아 노노노 아니면 MC 덕살? 아 걔네들 원래 잘하는데 어제 우원제 보고 소름돋았다 우원제 우원제는 누가다 두 명밖에 몰라 우원제 가사 듣고 소름돋았다 아 가사 뭔 내용인데 여왕만 해줘 여왕만 그 뭐야 자기의 우울한 삶 아 야 잠깐만 잠깐만 너가 진정한 스웨드를 가지고 있다면 우울함이라고 하지 말고 어 그의 그루밍한 라이프? 약간 그런 가사에 제가 약간 리스펙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아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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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요정돈 해줘야지 어디가서 힙합한다 약간 요정돈 하는거 아니겠냐 어? 그런가? 아 나도 좀 약간 너무 그렇네 너 약간 수액이 부족하긴 해 어떤 사람이 너를 봤을 때 힙합? 아 전혀 약간 그냥 모자쓰고 다니는 힙질이 시발놈으로 보이거든 너는 그냥 I'm got it I'm got it Let's get it up 게임 시작해보자고 어 시작해보자고 Get it up 이번 패범 캐리 가보자고 아 나는 쇼미 안봐 한번도 안봤어 얘 때문에 얘 때문에 니 때문에 알게된거야 한번도 안보는데 왜 W 스탠베치냐 쟤미 아 쉴드에다가 Q 다 맞았잖아 이거 자야가 은근 Q가 세 이게 자야 그 잔나랑 아니 근데 너 있잖아 미니언 막타 방금 몰래 하나 처먹은거 플러스 내가 쏘나한테 평상 Q 다 맞은 다음에 쉴드준거 어떻게 설명할래 이거 아 아니 쿨이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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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 잡았다 이거는 야 근데 너 반응 좋았다 이런거 좋아 오케이 야 이런거 좋아 야 요런거 아 요런거 좋아 요런거 어 요런거 좋아 서로 겸손하면서 칭찬하는거 서로 리스펙 하는 자세 좋아 야 역시 좋아 야 역시 이거 어딜 나와 치저씨 약간 서로 리스펙 하는 자세 좋다 방금 왜그래 아 그리고 방금 솔직히 네 플레이는 약간 어떤 서포터도 너를 리스펙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플레이어 솔직히 인정? 아 인정? 인정? 솔직히 어그리하냐? 아 아 아 야 야 유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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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플레이 어 경의를 표현할 수 밖에 없다 너한테 올리패 아 내가 쇼미더머니 좀 보고와가지고 좀 내가 좀 따라해볼게 내가 내가 몰라가지고 좀 따라하는게 좀 미숙한데 나는 그 한번만 보면 존나 따라 존나 잘 따라하거든 딱 한번만 딱 보고 올게 내가 쇼미더머니 요즘 좀 재밌어 아니 내가 쇼미더머니 좀 알면은 디제이 디제이 닷큐 렛츠 겟잇 그거야 겟잇업 뭔데 제일 많이 쓰는게 뭐냐 쟤 오글거린다고? 아 나도 오글거리는거 알아 근데 내가 오글거리니까 이 오글거림을 너네한테 공유하고 싶어 못 따라하겠어 렛츠 겟이라니까 리스 기리라고 하는거야? 리스 기리? 왜 이불 씨발 꼭 담아놓고 말하네? 대리 룸? 대리 룸? 각대모님이 들어 각대모 외국사이드 가서 그런거 아니야? 어 조끼랑 같이 영어로 대화하더라고 리스 기리? 아 외국사이드 가서 그런가보네 근데 내가 언제 그거 본거 있는데 어떤 애가 지식인인가? 거기다가 박재범 왜 이렇게 영어 못하냐고 아 이 새끼 그 새끼 랩할때 영어 왜 이렇게 못하냐고 아 이 새끼 특히 거북하다고 어떤 애가 어 외국 외국사이드 다운 애한테 둘이 영어로 대화 오지게 하던데? 어 외국사이드 다운 애한테 특히 거북하다고 제가 영어로 랩 안했으면 좋겠다고 어 그런 글을 봤어 한번 아 나는 래퍼 아는 사람이 없어서 누굴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다 솔직히 이거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너는 나는 근데 겸손한 래퍼가 좋아 겸손한 그리고 약간 약간 그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대중성 있는 음악을 더 좋아해 왜 그래 나는 나는 그런 그런 사람 좋아해 약간 겸손하고 그러면 수미더머니 보면 울티 뭐 깝죽깝죽거리는 깝 깝죽거리는 애들 별로 안좋아해 아 어제 막 컨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난 목소리 톤도 되게 중요해 콧소리 내는 애들 싫어해 콧소리 아니 콧소리 많이 내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되게 싫어해 아니 콧소리 많이 내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되게 싫어해 아 약간 이런 콧소리 너무 싫어해 이런 거 일단 우리 조합이 파밍만 해도 존나 유리한 조합이거든 파밍만 해도 되긴 해 이렇게 이렇게 비에 잡고 한번 뜻뿐씩 까주는거지 이렇게 Let's get it 대리로 이렇게 내 자해를 좀 잘하거든 긴장해라 얘들아 긴장해라 얘들아 아 야 기쁨음이 개쎈데 아 나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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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쎌거면 진짜 쎘으면 죽겠어 막 그 차라리 그 있잖아 힙합을 하면은 막 그냥 제 대중성 있게 그냥 뒤에서 힙합하고 이런 거 좋아 근데 진짜 쎈애들 있잖아 갱스터 힙합한 애들 그런 애들 진짜 쎘으면 죽겠어 아 한번 진짜 막 외국보면은 막 총 들고 힙합하잖아 막 막 마약하면서 총 들고 진짜 쎘으면 죽겠어 이왕 쎌거면은 이게 아니 진짜 쏘진 않더라도 진짜 쎘으면 죽겠어 막 오늘만 살자 이런 느낌으로 했으면 죽겠어 바라는게 왜케 많아 아니 그냥 오늘만 살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막 힙합을 막 하는데 진짜 오늘만 살 것처럼 어 진짜 오늘만 살 것처럼 막 무섭게 막 눈 불아리면서 막 으으응.. 이러면서 어? 씨바사이다님처럼 씨바사이다님으로 으으음.. 이거 어? 오늘만 살 것처럼 했으면 좋겠어 그런 모양이 오히려 약간 매력을 느껴 오늘만 사냐 그러니까 소미더머니도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건데 그런거 안 봤지만 어쩔 수 없이 애들 눈치 보면서 애들 입맛에 맞춰서 음악하잖아 그러면은 오늘만 살자 이거는 안 나오거든 진심이 담겨있어야지 그런게 나온단 말이야 진짜 씨발 나는 상관없어 떨어져도 상관없어 막 나는 떨어져도 상관없어 도망가져가면 소미더머니 일단 개소리하는데 떨어질까봐 두려워해 다들 근데 진짜 안 두려워하는 애들 안 두려워하면서 실력있는 애가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나는 떨어져도 상관없고 다 뒤졌어 이런 애들 근데 존나다래 약간 이런 사기캐릭 한명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재밌게 볼거야 근데 그런 애는 없겠지? 정상수? 그런 애는 없겠지 그런 애가 없는데 잠시만요 있는데 실력이 없는가 그렇겠지 뭐 대부분 아 아파 아파 대부분 그렇겠지 뭐 이게 무슨 뭐 자야가 자야 존나 사귀라 이거 지금? 자야 개사귄데? 자야 뭐 코고모를 그냥 태버리면 아이 얄짤 없어 코고모 나발이고 없어 이거 자야는 자야는 이게 평타가 진짜 세 얄짤 없어 진짜로 야 외국에는 그런 레퍼 조금 있지 않냐 그래도? 인구수가 꽤나 많으니까 우리나라보다 외국에는 좀 있지 않냐? 그런 애들? 외국 레퍼는 좀 외국에 인구수가 많으니까 좀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야 진짜 오늘만 사는 애들 있지 않냐? 에미넨 보면 막 패들이 못이게 하던데 걔는 막 미친 정신 나가는 걔는 그냥 갱스터라고? 아 그치 아 근데 그런 사람 나오면 재밌을 거 같애 어 진짜 재밌을 거 같애 흠 근데 그런 애가 막 그런 애랑 1대1 랩 배틀 같은 거 하면 진짜 쫄리지 않을까? 난 진짜 쫄릴 거 같은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진짜 오늘만 사는 새끼가 막 진짜 막 쏟아붙이면 막 진짜 쫄릴 거 같은데? 야 빼 이거 갱 왔다 자르반 왔어 어 자르반까지 죽이자 그냥 나 궁 온 향로 나왔는데 하하하 너 궁 있으면 그냥 자르반까지 죽일 수 있어 서큰이 랩 배틀하다가 운다고? 아 나는 방격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웃을 거 같은데 하하하 저기 자르반 위에 있다 이거 걸어도 돼 이거 파밍하러 나오면 걸자 천천히 해 천천히 너한테 버프 다 줄게 그럼 나한테 줘야지 누가 호보마한테 버프 줄래 그러면? 안 내 돼 뺏뺏뺏뺏 당연히 나한테 버프를 줘야지 누구한테 줘? 그럼 뭐 코금한테 버프 줄거야? 누구한테 줄건데? 나 3초 쿨 아 피할려고 했는데 못 피했네 제발 제발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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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잘 많이 오네 이거 나 이거 근데 나 이거 봐봐 잠깐만 나 할말이 하나 있는데 나 들어줄래 혹시? 들어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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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보세요 해보세요가 아니라 내가 올이 하나 궁을 피할려고 했잖아 힐있다고 나한테 힐까지 주고 너 이속도 올려주고 나 궁 3초 남아까지 말했는데 왜 궁을 쳐 들어와 같이 맞아 아니 너도 맞았잖아 나는 맞을 수 밖에 없지 쟤가 나를 노리니까 쟤가 널 노렸겠냐 날 노렸겠냐 생각을 해봐 어? 쟤는 나노렸을거야 근데 왜 니가 들어야 쳐 맞냐고 어? 아니 나 맞은거랑 뭔상관이여 왜 쳐 맞냐고 어? 나는 근데 살았는데 새끼 진짜 당연히 살았지 오리아난 처음부터 날 잡을 생각이었으니까 나는 맞거나 안맞거나 살았을거 같은데 니가 안맞았으면 인마 상황이 달라졌지 좀 더 그래? 새끼야 어? 핸돔이네 완전 아무리 생각해도 중렬이가 다이아라는게 납득이 안된다고? 납득을 델려가지 말고 아 다이아는 딱 저정도 실력이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어? 여기서 중렬이가 다이아인게 납득이 안된다 이건 아니야 쟤는 다이아인거 현실이야 난 다이아 계정이 4개인데요 지금 쟤는 다이아고 다이아 실력인게 현실이라고 그럼 희망을 가지라니까 님들이 아 나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어? 그렇잖아 아 조만간 마스터 갈게 잘 많이 있나보네 간 좋나보는거 보니까 마스터가면 이제 내가 이기겠지 야 나도 8렙이다 전진핑화 박았다 이게 무슨 전진핑화야 뭐가 어디 전진했는데 핑화가 어디로 전진했는데 어디서 어디서 어디로 전진했는데 어디서 어디로 아니 원래 여기다 박는데 여기다가 전진시켜놨지 내가 그게 전진하는거야? 그거를 전진핑하라고 해? 어 보통 상대방 진영이 받고나서 전진핑하라고 하지 않냐 아 뭐야 이게 사걸로 된다고? 전진핑화 부서졌는데요? 저기요 저기요 전진핑화 부서졌어요 어? 아니 저거 자르반 위에 있는데 다이브 가능하다 이거 자 내가 소나 궁을 피하면은 다이브에 성공하는거고 피하면은 후 다이브에 실패하는건데 성공해버렸네 사실 내가 실패한다고 생각도 안했어? 나도 나도 내가 버프 주는걸 실패한다고 생각 안했어 핏줄을 타고 흐른다 아우 나 소나는 진짜 소나가 딱 크레센도 하려고 연주하려고 딱 어? 첫번째 음하는 순간 바로 피한다고 듣고 어? 왜그래 내 피지컬 알면서 아아 어? 왜그래 애들아 내 피지컬은 나중에 나이 40먹어서도 계속 유지된다고 알겠어? 어? 다 아니 어떤새끼야 회방을 나 라임이는데 여기다가 지금 혁이 지금 아이새끼야 오케이 한번 져준다 진짜 아니 왜 왜 꼬라박어 뭘 꼬라박아 인마 카이팅 존나당한거지 꼬라박긴 뭘 꼬라박아 뭐 개새끼 마냥 달려들어 보이네 루난 가야지 이게 왜 루난이 좋냐면은 향로에 루난이 적용이 돼 이거는 내가 뭐 2개월 전에도 말했지만 캣틀메타 때도 말했지만 향로에 흡혈이 루난에 적용이 된단 말이야 어? 흡혈이 그래서 내가 케이틀린 갔다가 3코어로 몰락 갔었잖아 한동안 어? 인피 루난간다 몰락 갔었잖아 그게 루난에 흡혈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간거거든? 그래서 이제 흡혈에 관련된 템을 갈 때는 루난 가주는게 좋아 근데 요즘에 이제 인피 올리면 흡혈템을 잘 안가는 추세니까 스태틱하고 고속 연세포 가주는건데 요거는 뭐 거의 꼴팀이지 사실 그렇게 꿀팀은 아닌데 내방 시청자들이 이제 못하는 분들한테는 꿀팀이지 내방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나는 무시하기 쉽지가 않아 나는 우리 못하는 그 어린이 여러분들 어? 난 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페어해주고 싶지 오 마이 갓 빠바바방 오 마이 갓 피지컬.. 피지컬 없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고? 중렬이를 보면 알잖아 중렬이가 다이아 1에서 마스터까지 갔었잖아 피지컬 없이 하나도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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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생각안하고 게임해도 다이아와 피지컬로 그냥 아무런거 없이 해도 아니 아니 QW만 피하고 빨리 잡을라 그랬지 아 진짜 빠사! 까비 오리아나 너무 아니 오리아나한테 근데 궁을 안 맞더라도 QW를 맞으면은 슬러 걸려가지고 그래서 QW를 피하는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QW를 미리 쓰잖아 그럼 그 다음에 궁을 써도 데미지가 안들어와 W가 데미지가 진국이야 아주 님들이 잘 모르다본데 오리아나 유저분들은 알거야 이게 오리아나 QW 데미지하고 QR 데미지랑 QW가 훨씬 세 근데 안해봤으면 말을 마르세요 마르르 마르세요 아 나 진짜 QW 피해줘야 된다고 궁은 궁은 맞으면서 죽일 수 있어 근데 QW 맞으면 못따라가요 근데 제 저 오리아나는 CX를 너무 못먹었어 약해 오리아나 QW 맞으면 원딜 그냥 반피가 날라가 그냥 바로 거의다 궁맞고 그니까 거의다가 마무리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봐봐 오리아나가 Q쓰고 W쓰고 궁쓰지 어? 그러면 이미 딜이 다 들어갔어 거기서 공을 가져온다 평타친다 다시 Q 박는거에서 마무리되는거야 거기서 데미지가 한 더 들어가는거야 500정도가 어? 땡겨오고 평타치고 평타 또 세니까 평타 두대치고 Q쓰고 그 다음에 W쿨이 또 5초인가 6초밖에 안되요 그럼 또 쿨이 돌아서 또 쳐맞는거지 어? 고게 센거야 오리아나는 W만 피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지 어? 어? 아아 존나 세네 완벽한 분석이지 Q가 하나도 안맞네 이거봐 QW 맞으면 이렇게 피가 다 날라가면 슬로우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무것도 못하잖아 피해주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어쩔수없고 빠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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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와 실망스럽다 실망스럽다 니가 그러니까 여친이 없는거야 어? 여친이 없다는게 아 니가 그러니까 여친이 없는거야 어? 음모르니냠 음모르니냠 미쿠새끼야 의심병 잔뜩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니가 임마 여자친구가 집에서 얌전히 있어도 그냥 여자친구보고 클럽갔냐고 영상통화 한번 해보라고 임마 어? 니가 그러니까 여자친구 없는거야 니가 패기도 없어 의심만 하고 있어 음모르 만들어내고 있어 어? 이러니까 아무것도 없는거야 니 인생이 안풀리는거야 임마 어? 알겠어? 어? 이러니까 여자친구 없는거라 니가 임마 생겨 이새끼야 임마 어? 니가 임마 이러니까 여자친구 없는거야 이새끼야 어? 아 근데 자야 진짜 좋은거 같아 요즘 자야 좀 빌받았다 나 자야 한판만 더해도 되냐? 자야 요즘 빌받았다 약간 자야 재밌는거 같아 자야 한판만 더해도 돼 자야 재밌는거 같아 자야랑 자야랑 룰루가 좋나? 원래? 자야 알리도 좋을거 같아 그 아니야 룰루 아니야 아니야 버프랑 좋아 얘는 니가 족도 모르는거 같아 니는 족도 모르면서 함부로 짓거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 어? 족도 모르진 않지 조.. 조투 몰라 조투 조.. 조금은 알지 어때 지나가다가 막 그냥 얌전히 음 나 자르반 나 지나가 으악 그냥 시바 어? 내가 정신 차리고 다니라고 게임을 너무 넉넉코 해 어? 킬먹여줬더니 신나가지고 게임을 너무 넉넉코 해 내가 집중하라고 내가 한번 해준거야 어? 너도 집중좀 해 새끼야 어? 어? 아 내가 누구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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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자꾸 저 이상한데로 들어가는거야 자꾸 아 들어갈수도 있지 이게 연습이야 피스컬 연습 내가 이러한 플레이를 여태까지 몇만번을 했기 때문에 피스컬이 누군거야 이런 수리한 플레이를 해줘야 된다니까 여기 팀들이 싸우고있을때 뒤에서 파밍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견제라도 해줘야지 뭐야 amazing 아니야 F 난 한 명 자를Plate 홀 오케 오케 오케오케 오케 오케 오케이 역까지하자 봐줄게 역까지하자 역까지만하자 역까지만 역까지만 아 아 진짜 역까지만하자 진짜 Q líe음 뒤진다 어 으어 accelerated 사람을 안아계시되고 갔다 갔다 이건 갔다 갔다 에헉! 으헉! 잘갔다! 오우 오우 세끼야 땡겨오는 걸로 죽여버려 그냥 어? 주질라고 진짜 아 마 있다 마 있다 마 있다 아 진짜 인사로 아 진짜 나 무섭네 진짜로 아 Ce- 아 야 팩트만 씁니다 왜 내 방에 있냐 중점 방으로 가 블랙 풀어달라 해서 풀어줬다니 어? 너 이 새X야 블랙 풀어달라 해서 풀어줬더니 왜 내 방 와가지고 왜 팩트만 씁니다 팩트 존나 적고 있어 어? 아니 좀 아 뭐야 야 너 안 풀어줬어 저 사람? 안 풀어줬어 아 근데 왜 안 꺼지냐고 네 방으로 근데 닉네임이 다르던데? 아 빨리 데리고 가제 팩트 존나 적고 있잖아 여기서 언제 막 내 방송 들어와서 피아노방에 천개 썼다고 막 그러면서 계속 구라치고 있어 900개 썼어 900개 썼다고? 어디서 뻥튀기라고 있어 뒤질라고 900개 썼잖아 새꺄 그리고 그 이후로 잠잠하잖아 하나도 없잖아 나 막 배 아프라고 계속 그 말 하던데 뭘 배 아파 배가 아프긴 친구끼리 너 배 아팠지 새꺄 너 배 아팠지 솔직히 너 배 아팠지 솔직히 뭘 배가 아니 어차피 쟤 나 내 방에 안 쏠지 1년 됐어 1년 그래? 아 1년도 다른거잖아 잠깐만 1년 전에 자기가 1000개 쏜거 왔다가 블랙 당했다고 까오 존나 잡은거야 와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쏜다 뭐 그러는데 아 그러면은 내 방에도 지금 900개 썼으니까 이거 갖다가 지금 9개월 우려먹겠네 이 10대 어? 어? 없지 새끼 진짜 말 끝마다 자기가 뭐 1000개로 무슨 석방 당했다고 너 이 새끼가 1000개로 삼국통일 할라 그래 어? 너 이 새끼 이 새끼가 진짜 이 새끼가 진짜 뽕 어디게 뽑아먹죠? 21만 우려먹는다고? 인정 그럼 인정 야하 야 그럼 인정이지 내가 방금까지 했던 너에 대한 나쁜 얘기들 다 취소할게 어? 2판 유튜브에 안올릴게 너의 욕이 적혀있으니까 아니 요쪽에 내가 그 오디오 잠깐 미스난 것처럼 그 서류 뺄까? 어? 아 정말 그럼 인정해줘야지 내가 역시 어어 잠깐만 잠깐 잠깐 아니야 이건 아니고 뭘 아니 미안해 못쓸일수도 있지 나 생각 없이 하고 있었어 방금 생각 없이 하고 있었어 방금 아 제대로 합계 무슨 내가 얼마나 죽었다고 나한테 그러냐 어? 어차피 나 없어도 한타 이길거 같구만 어? 나 없어도 한타 이길거 같구만 가자잇 가자잇 자야 없이 가자 어 야 안될거 같은데 이거 나 없이 싸우지마 이거 자야 없이 안된다고 아 뭐해 아 자야 없이 안된다니까 아 난 생각없이 할 때 많아 되게 아 자야 없으면 한타 안돼 발려버렸쪼? 야 저 새끼 니가 팩트만 씁니다라는 리그들고 막 팩트를 쓰잖아 어? 그래 리그리 팩트일수도 있어 근데 너의 팩트가 남한테 상처를 빌수도 있어 어? 니가 블랙당한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너의 팩트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나 뒤를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시간에 갔자 눈물을 흘리 아 난 진짜로 나는 웬만하면 블랙 안할라 그랬는데 그래 너의 팩트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돼 근데 그 상처 있잖아 누군가한테 마음에 상처가 주잖아 그럼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하나밖에 없어 뭐죠? 1000개를 쏴 내가 보게 2000개 충전해서 제 방에 1000개 내 방에 1000개 그럼 우리는 말끔하게 치료돼 역시 솔로몬 야 완벽하게 치료될거 같아 그럼 당분간 니가 팩트를 써도 강퇴하지 않을거야 우리는 솔로몬이야 솔로몬 솔로몬 그럼 아무도 뭐를 안하지 니가 팩트를 적어도 선명하다 명군이 있으니까 일단 일단 야 일단 우리 한타좀하게 모여봐 모여봐 한타하게 모여봐 모여라 아 아 도발하고 있었는데 이걸 QW하냐 궁 갖다가 쟀어야지 방금 아 어디서 패드 존나 다 나와 야 근데 이거 소갈도 없는데 아 나 오리아노군 플래시로 피엔드 완벽했는데 아 죄송해요 저 컨트롤 연집 좀 하다가 미친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진짜 아 나 방금 쏘나 궁 존나 집중해서 본 다음에 자르반 궁 갖친 다음에 오리아나 궁 플래시로 피할라 그랬거든 근데 오리아나 궁이 안 보였어 왜냐면 자르반하고 카사딘하고 애들이 다 같이 갇혀가지고 오리아나 궁이 안 보여가지고 못피했어 이거 다 피했으면 내가 존나 멋있게 이거 편집해가지고 매든무비 만드는 데다 영상 쓸라 그랬거든 하나 좀 만들어볼라 했는데 죄송해요 어 쌈으로 와 유튜브에 안올리는게 아니라 못올리겠는데 아니 나 하나 이게 영상 만들라 그랬지 미안해 아 야 이거 니 혼자 들어가냐 틀아야 그냥 녹아버렸는데 야 너 너무 체력템만 간거 아냐 너 너무 체력템만 갔는데 저런 애들이 게임 시작하기 전에 꿈꾸고 시작한 친구들이야 다 체력템만 갔어 저러면 근데 탱이 안되잖아 궁만 세지고 돌가봇 같네 돌가봇 돌가봇 돌가봇으로 체력 40% 흥시키고 궁쓰면은 아 리신이 아까 리신이 헬무세여서 던지고 있는거 아니냐고 아니야 뭔소리야 아 뭔소리야 여러분들 이상한데 하지마세요 뭔소리 하는거에요 내가 딱 그때부터 던지긴 했어 어 목소리가 들긴 좋은데 내가 그때부터 던지긴 했는데 그건 아니야 왜그래 아 나 승패에 관심이 별로 없긴 한데 그건 아니야 어 캐리할게 이제 응 나 리신이 좀 경솔하긴 했어 게임도 안 끝났는데 리신이 게임도 안 끝났는데 좀 경솔하긴 했지만 그건 아니야 어 열심히 할거야 나 열심히 할게 흠흠 흠흠 아 자르반을 어떻게 해야되 이거 또온다 또온다 와드였나봐 존나무좋게 들어오는데 아우 나 또 갈렸잖아 나 집중한다 마이크 하지마 말거리지마 말거리지마 대답도 안하면서도 말거리지마 아 좀 싸물어봐 구하 구하 구하라봐 구하라 어 아 제발 꺼져라 꺼져라 아 우리 팀 너무 못 버티는데 앞라인 다운다 다운다 이게 껴? 이게 껀다 나이스야 잘 살았어 잘 살았어 잘 살았어 오오오 나 못 도와줘 나 체형 없어 아 뭐야 이거 에틸 왜이래 야 이거 우리 앞라인 왜이래 어? 이거 이거 내 잘못이 아니라 이거 봐봐 야 내가 방금 코그모 날라온거 잡은 다음에 앞라인을 좀 공략하려고 해서 나한테 스킬이 다 들어왔잖아 자르반궁이고 오리궁이고 막 다 들어왔잖아 그거 궁으로 흡수하고 뺏더니 앞라인이 다 무너져있네 어? 아 이거는 이거 진짜 억울하네 아 리신아 이거 안타깝게 됐다 너는 게임 이고싶을텐데 이거 서렌 안친 사람 혹시 누구냐 나 일단 안쳤거든 3개에 나오면 설라구 궁금해서 누가 안쳤는지 혹시 리신인가 해가지고 물어는 볼 수 있잖아 아 나는 안쳤지 아직 난 당연히 안치지 난 당연히 안치지 우리 둘이 서렌하면 혹시 혹시 찬성하신 분? 초가스님 찬성하였나요? 아 템은 상관없어 템 때문에 지는거 아니야 아니 다이아 게임이야 다이아 게임 다이아 게임 진작에 창성했다고? 아 우리 리신이가 이기고 싶은가 보네 근데 왜 입을 털었을까? 내가 제일 잘 컸었는데 어? 뭐 게임이 다 이긴 줄 알았었나? 아니 아니 난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아니 리신이 왜 입을 털었을까 궁금해서 그래 지금 서렌 투표를 지가 안하고 있다는 거는 가장 이기고 싶다는 건데 근데 왜 입을 털었을까 그리고 왜 캐리하는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궁금해서 그래 그냥 궁금하잖아 그냥 궁금해서 왜..왜 시빌 걸었을까? 이상한 친구네 나 라위 사야겠다 돈 모아가지고 애들 뚫으려면 저거 방템 자르반 밖에 없긴 한데 안돼 안 달아 자르반이 자 그리고 내가 프리딜을 자르반이 애초에 다 해버리니까 그니까 프리딜 할까기 나오면 내가 딴 템을 가겠는데 프리딜 할까기 안 나와가지고 라위 가야 될 거 같아 프리딜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초가스가 방템을 안가가지고 그냥 녹아 그냥 아 저거 소나도 화기야 저거 필드가 필드가 한타가 너무 좋아 나 지금 딜은 충분한데 딜할까기 안 나와서 그래 아 쟤네 바텀 박아버려는데 바텀 왜 박았지 저거를? 그럼 이거 다 밀릴텐데 기완 성공한 애가 갱플랭크랑 코그모 좀 늦게 오고 아 네..네명 네명같아 왁 왜 안 걸어 진작 걸지 아까 진작 걸었어야 되는데 라이 언제 나오냐? 나오나? 응 나 라이 나와. 직접 라이 사올거야 어차피 크리스앤더는 점프로 피할거라서 수은 안사와도 돼. 나 어차피 점프로 피할거야. 그리고 수은 쓸거 없잖아. 나 크리스앤더는 그냥 보고 피할 수 있어? 집중하면 그냥 보고 피해. 초가스 뭐하냐? 모셔! 자기가 던지고 있다는걸 이거 어떻게 잘 싸우면 좋을거 같은데 어차피 발원 없으니까 에 치자. 탑치려고 한다. 운영이 어차피 운영하면 무조건 이거든요 게임은 탑치려고 하기 때문에 오오 잘 탔는데 오케이 자 밀어 밀어 킬 딸 필요 없거든 이거 자 덴풍이 너무 세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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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크다. 좀 존나 세다. 이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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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나이스 끝났다. 에휴 이겨줘야지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됐어 못된 친구라도 이겨줘야지 이기고 또 입털은거 아니야? 입털거 같아 괜찮아 저봐 털잖아 또 내가 이래가지고 아까 고민했어 이래서 내가 야 뭘 떨어져 인마 부캔데 내가 니같은 애들 때문에 이거 안돌리는거야 이계정을 일부러 휴먼 강등시켰잖아 이거 결국 리신 입털잖아 응? 이래서 내가 이래가지고 아 게임을 이기고나서 찝찝해가지고 이래서 내가 님들한테 내가 아니 그럼 이런 게임은 이기지 말까요? 그러면은 아니래 시발 캐리하래 그리고 캐리하고나서 욕먹으면은 아 왜 이겼어 이래 이 개새끼들 진짜 어? 이런거는 줬어야 되는데 그냥 어? 어 딜량버서 그렇지않어? 딜량 한번 보자 딜량이 뻑슈네 뻑슈 애초에 뭐 내가 게임이 이기고 지고 아까 우리가 그냥 둘이 서랜쳤으면 끝나는거였거든 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미 카사딘하고 초가슨 게임 포기해서 찬성되는 상태였어 우리 둘이 찬성했으면 끝난게임이었어 그거 야 리신 딜량봐봐 이씨 많이잖아 뭐야 이게 무슨 많이 무슨 어? 사람 딜량이냐? 와 룰루 헬이다